한아름에 가서 장을 보면서 고기를 좀 사왔습니다 이거는 양념 갈빗살이구요 1파운드 정도 되는데 19.94점 나왔네요 이것도 갈비인데 이건 LL갈비 이거는 15.29점 나왔습니다 소주가 또 필요하겠죠 소주를 가지러 가야겠네요 오늘 오랜만에 H마트 릴베리에 있는 그 리커스토어에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또 소주를 추천해 주셔서 원소주랑 독도랑 사갖고 왔거든요 화요는 원래 있던 거구요 원소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증류주를 마셔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사장님이 저렴하게 소주를 주셔서 협찬 삼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걸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또 맛있는 갈비에 소주도 한잔하면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한테 H마트에 있는 리커스토어를 정말 오랜만에 갔네요 소주 22도네요 원소주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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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잔두 이렇게 예쁜 잔을 주셨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독할거 같은데 진짜 조금 더 맛있네요 조금 더 맛있네요 조금 더 맛있네요 좀 좀 드세요 오우야! 네? 왜이네... 왜이대 왜이대 믹스에도 this is fabric the label yes fabric this is like um premium i have a feeling we have an open bottle of soju already yeah we have an open bottle of soju oh little bit i'll look let's see this one is 16. 22일이요. 24일이요? 여러가지가 같이 맞물리니까 생각이 막 많아져서 이틀 동안에 그랬네 이틀 동안 지금도 많이 피곤한데 먹고 쉬어야죠 이틀은 아저씨가 제일 힘들어 이틀은 아저씨가 제일 힘들어 준비해? 네, 조금 죄송합니다 이틀은 아저씨가 제일 힘들어 나리아를 잘라야 할거에요 맛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네, 안 돼 안 좋은 것 같고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른 브랜드가 더 좋아해요 그 블루 레벨 오오오오 오오오오 루이스 백? 네 네 그냥... 주의하자 주의하자 루이스 고구마 루이스 고구마 마리아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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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리 루이스 루이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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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립니다. 저는 목소리로 전혀 전혀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음. 감사합니다. 사진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타코에게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를 마치지 않습니다. 멀리 더 잊는 것입니다. 내가 더 물을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뭐예요. 네, 이제 를 마치고, 돼지 갈비를 쪘습니다. 되게 잘 어울려요. 돼지 갈비를 쪘습니다. 저는 우리의 계란을 먹어야 할거에요. 다시 타론을 불은 loin, 그럼 두 번째는 제ибо 제가 선을 끊기시킵니다. елей선을pro기시킵니다. 말씀해주셔서... 방금 연락은 끊기시킵니다. 아니요. 세세는 breathe 그게 지나가기 때문에? 네... icios을 disruption을 다가. 부담을 hehe 아, 이루ased? 이거 봐대! 아, 저거 봐. 예, 제가 différence. 지금 INFORM을 요구하고 있는거는? 또 다른 한 명만의 갈 거울 것 처럼. 나중에. 날씨가 안나와요 What's gonna happen? Is she done with guys' color? She hung up to eat. I guess you wanna concentrate on food. She will probably call her back when she's done.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 첫번째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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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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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래밋 미래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가 지금 다닌 학교는 다르거든요 사립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같은 반이었던 친구 친했던 친구가 미래가 한동안 너무 이제 밖에 옮기고 나서 보고 싶어 해갖고 그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집도 놀러 왔었죠 그러고 나서 영상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먹고 뭐 그랬던 김밥을 먹었나 아버님이 아암에 걸리셨었는데 제발을 해서요 저희 장모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거죠 근데 근데 병원에 한동안 그 아버님이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병원이나 침대 같은 걸 이제 집으로 옮기고 이제 집에서 있는 상황이 된거죠 저희 이제 내용을 몰랐죠 근데 걔가 미래랑 똑같이 아홉 살인데 이제 아버님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미래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미래한테 전하는 내용을 아내가 들었다고 하는데 메신저 상으로 이제 영상으로 미래한테 미래야 나는 오늘부터 아빠가 없어졌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진짜 너무 허무하고 딸내미 놀고 딸내미 놀고 진짜 밝아지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는 분들 pare 저기 though 너무 무뚝뚝해 보이지? 근데 저 이렇게 무뚝뚝하지 않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영상에서 그렇게 보이는지 저를 실제로 보신 분들 아닌 상태에서 영상에서 보시면 오해를 좀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남자입니다 진짜 어? Which one? You're not tired of being busy? This shot glass reminds me of the small thing from the Chinese liquor That's probably warmer Oh Dad Oh Hello Hello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Oh I don't know Why? Why? 얼마나 충격적일지 아 나이 먹어서도 아버님이 그리울 때도 있는데 애들이 크는 거를 아버님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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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자기너들 얘기하는 것은 옆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안elen 走 여러분 이 영상엔 neden 빵 우리 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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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